재규어 XJ 시리즈 1200만원까지 혜택판매 재규어 코리아 대표인향님 는 8월 한달간 XJ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최대 120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보상판매를 실시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에 따라 UXJ 3 5. 스탠다드 윌베이스와 롱 윌베이스의 경우에는 1000만원. 4. 이롱 윌베이스는 1100만원. 올해 출시된 UXJ 슈퍼 V8은 12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의 재규어 프로모션 중 가장 매력적인 내용이다. 재규어 코리아의 인향님 대표는 재규어 코리아는 2005년 7월까지 112대를 판매하여 전년도 데뷔 30% 이상의 곱신장을 이룩했다며 올 하반기 아시아 최초로 출시될 재규어 최상위 모델 타임너 내 국내 출시를 전원점으로 하여 2005년 말까지 250대 판매. 전체 전년 데뷔 7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규어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최초로 국내 판매 전차종에 위성 DMP 단말기를 장착하고 1년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